현재 강한 바람을 동반하며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낮까지 적게는 5, 많게는 30mm 정도가 더 내리겠고요. 바람도 늦은 오후면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 있으니까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은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현재 울산의 아침 기온은 7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오늘 한낮 최고 기온 9도에 그치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동남권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7도에서 8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포항과 경주가 8도, 양산 12도로 어제보다는 1도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5미터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또 울산 해안에서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갯바위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아침부터 저녁 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또 한 차례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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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